저녁 먹으면서 한 잔 마셨다, 정신은 멀쩡하다, 조금 마셨다고 핑계나 이유를 대더라도 음주감지기는 속일 수 없습니다. 연말 집중단속 현장을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경찰이 차를 세워 음주감지기를 갖다듭니다. 한 여성은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. 그리고 물로 입을 헹군 뒤 다시 한 번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. 조금 마신 거라고 말해보지만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. 정신은 멀쩡하다며 서울에서 충북까지 100km 넘게 운전하려던 중이었습니다. 잠시 뒤 이번엔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. 이번에도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입니다. 술은 어떤 거 드셨을까요? 술은 몇 병 정도예요? 아, 큰 병. 힘껏 측정기를 불자 이번에 나온 수치는 0.17%.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. 이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타려던 중이었습니다. 술은 어디서 드셨어요, 선생님? 네, 맛볼요. 지금 대기 어디시죠? 전화요. 어젯밤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1시간 반 동안 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. 혈중 알코올농도가 0.03% 이상이면 면허 정지, 0.08%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. 경찰은 연말연시 모임이 잦은 내년 2월까지 수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. JTBC 김지은입니다. 혈중 알코올